그 낙지들은 모두 어디로 왔을까요? 옛 낙지의 흔적을 찾아 영암으로 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신안리 김창룡씨의 논입니다. 90년대 초 간척사업으로 불합하던 곳이죠. 배인대까지 물이 차라리 차라리 김창룡씨는 원래 낙지잡이를 했습니다. 영암 일대의 영산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 갯벌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생물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썰물대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갯벌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낙지가 지청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멀리 목포까지 나가서 낙지를 잡아옵니다. 아버지는 텃새는 없었는지 항상 걱정입니다.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갯벌에 나가 있습니다. 방황했던 젊은 시절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낙지였으니까요. 아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낙지를 잡아오는 걸 굳이 말리지 않는 것도 그런 향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서해 간척사업과 식생활의 변화는 쌀과 낙지의 경제가치를 180도 바꾸어 놨습니다. 옛날엔 낙지를 잡아 쌀로 바꾸어 먹었지만 지금은 서해 갯벌 낙지 7마리가 쌀 20kg 가격과 비슷하니 말이죠. 영암에서 열린 독천장은 낙지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영암에는 큰 우시장도 있었는데 우시장에서 나온 소의 부산물과 독천장의 낙지가 결합되어 갈략탕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진 게 바로 영암이죠. 옛날에 남편이 낙지 잡을 때 해먹던 음식을 부탁드리니 낙지 비빔밥을 해주시는데 산낙지에 고추장과 참기름 또 날계란이 들어가는 게 꼭 육회 비빔밥 같았습니다. 우시장이 있던 영암에서 비싼 소기 대신 흔했던 산낙지를 가지고 육회 비빔밥처럼 만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생명분이시죠. 소중한 생명이지. 생명분이시고. 인연이고. 이것 아니었어 나는. 여기서 살지도 안 했지. 굶어 죽었지. 이제 노가대 같은데 그런 데로 빠져가지고 술로 이제 못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을란 것도 몰라. 둘이 해야되었을란지. 그래야지. 엄청 힘든 상태에 일어나서.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너. 해야되었을란지. 그런데 이것 하나 보면 그것이 못하고 둘이 부부를 먹여줬고 응.